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는데 손님도 안오고 결국에 이런 초대형 리조트도 줄 폐업을 했습니다 이 멀쩡한 건물이 아깝습니다 올해는 눈도 많이 내렸는데 왜 이렇게 스키장에 손님이 적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몽평면 휘닉스 스키장 바로 옆에 있는 대형 리조트입니다 여기도 지금 폐업을 했는데 입구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유치권 행사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유치권이 해결이 됐는지 위에 또 하얀 라카를 가지고 안 보이게 칠해놨습니다 눈이 이정도로 많이 내렸으니까 스키장에도 굳이 인공재설 안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리조트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별 정보가 없었습니다 겨우 알아낸게 지금 이름인데 이 리조트 이름이 옛날에는 백강 리조트였고 또 최근에 영업을 할 때는 선스테이 리조트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리조트 바로 앞에 고라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뿔이 없는 거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고라니가 맞습니다 저를 보더니 야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냅다 도망을 갑니다 야 잘 띕니다 저 산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리조트에 있는 펜션 건물을 보니까 아직 멀쩡합니다 스키장하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2키로 차로 뭐 한 5분 정도만 가면은 휴닉스 스키장인데 야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경상도 촌놈이 강원도까지 올라와가지고 눈구경은 원없이 합니다 리조트 바로 앞에 보면은 고랭지 배추밭이 몇 천평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고랭지라고 하니까 여기 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국어선생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고랭지가 맞다고 수정하라 해가지고 제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국어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디 자막이나 제목에 조금이라도 맞춤법이 틀리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십니다 여기도 지금 눈이 한 20cm 이상은 쌓였습니다 걸어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야 등산용 그 스페츠 안 가져온 거를 크게 후회합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겨울에 오면은 반드시 스페츠 챙겨서 와야 되겠습니다 리조트 중간쯤으로 올라왔는데 야 이렇게 많은 건물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면은 멀쩡합니다 야 이렇게 참 버려두기 아까운데 여기 참 지대도 높고 경치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아까운 건물이 네 폐건물로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만 해도 대략 한 6천평 정도 되고 제가 드론으로 찍은 사진으로 건물이 몇 채인지 이렇게 세워봤는데 총 15개 동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제 생각에는 객실만 해도 1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 객실 1층인데 지금 보니까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아마 환기한다고 이렇게 열어둔 것 같은데 뭐 가끔씩 노숙자들도 와서 놀다 가겠죠 방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 깔끔합니다 이걸 뭐 누가 폐건물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엊그저께 사람이 살았던 그런 방 같습니다 싱크대 냉장고도 깔끔하니 야 바로 써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은 평창 스키장 근처에는 아 망한 펜션 리조트 이런게 엄청나게 많고 지금 그 인터넷 상에 찾아봐도 경매로 나온 물건이 넘쳐납니다 요즘 뭐 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리 멀리 시골 평창에 이런 펜션 누가 사겠습니까 경매로 나와도 계속 유찰이 되더라고요 전망도 멋집니다 앞이 탁 트여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스키장 건물이 조금 보입니다 여기 리조트가 규모가 너무 큰게 탈인데 좀 조그만한 펜션 같으면은 아는 지인들 서너 명 모여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자연인 생활 여기서 하면은 딱 좋겠습니다 여기 인근에는 전부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네 여기서 농사도 좀 짓고 자연을 즐기면서 그런 여유있는 삶도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저 건물 뒤쪽에 보면은 지금 크게 수영장도 파놨는데 네 눈이 많아가지고 지금 올라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리조트 관리동입니다 안에는 지금 조그만한 편의점 같은 게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지금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얼어가지고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입구 쪽에는 지금 우편물 와 수십 장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잡지 같은 것도 우편으로 와있고 옆에 보니까 평창이야기 이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타죠 여기 사람도 안 사는데 저런 거 매달 왜 보내줄까요? 저거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여기 또 보니까 심상치 않은 또 우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체납고지서에 독촉장이네요 여기 리조트 주인장이 아마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안 낸 모양입니다 독촉장이 수십 장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우편물이 엄청나게 왔죠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여기가 프론트 네 여기서 이제 키 받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네 텅 비어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아마 사무실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책상하고 의자 뭐 그대로 놔두고 진짜 야반도조한 것 같습니다 원래 폐업하면은 이런 가구류들 이런 거 중고로 다 팔고 폐업 정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폐업을 냈는지 사무실에 모든 짓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편의점도 텅 비었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타던 눈썰매판이 있네요 비료포대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 제품입니다 날도 춥고 배도 고프고 편의점 영업이라도 했으면은 따뜻한 오뎅 국물이라도 한 그릇 사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강원도 지역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다는데 올해는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휘닉스 스키장 제가 아까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에도 주차장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차 있습니다 지금 한참 연말이고 사람들이 북적이어야 될 건데 그렇게 북적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 인구도 줄고 그렇다 보니까 스키 인구가 10년 전보다 40% 이상 줄어들었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물가가 다 올랐죠 스키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략 스키장 비용 알아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든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기도 2015년까지 영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겨울 시즌 해가지고 방을 뭐 두 달 석 달 동안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접고 이렇게 폐건물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방방곡곡에 이런 폐건물이 널려 있습니다 완전히 폐건물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한다고 여기 강원도에 펜션 리조트를 엄청나게 때려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옵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물빼미 TV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